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점집, 매화당, 대구점집, 천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염보살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에요. 이게 구력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직업을 갖는 것과는 훨씬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.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동이다, 오래되신 만신이다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는데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.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. 이 사람은 근데 구력이 이만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, 상응하지 못한다. 그게 아니에요. 그냥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나 이 길을 그냥 바르게만 그 길을 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아버지 길 갈 때 이게 정당하다고 봐요. 신의 법도나 예의나 욕이 어긋나지 않게 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가다 보면 사람인지라 돈에 연연 안 할 수가 없어요.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하라 이거는 안 되거든요. 돈이 우선시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. 또 없이 시작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딴 데로 움직이기도 쉬워요. 어떻게 하든지 보면 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.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방법도 해봤다가 저런 방법도 해봤다가 저희도 이제 투자라는 걸 또 하고 그게 모든 게 이 한도 내에서 해야 돼. 벗어나지는 않아야 돼요. 사람들한테 해가 된다든지 본인한테 이걸 했을 때 죄의식을 갖는다든지 책임감 없이 행한다든지 이것만 없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되죠. 실제적으로 잘 안 됩니다. 그게 된다 하면 그건 좀 거짓말이라고 봐요. 저는. 제가 했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전공을 했죠. 독일의 전공을 했으니까. 독일의 전공을 했으니까. 사회에 나오니까 사실 거기 써먹을 데가 없어요. 독일의 전공을 시작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